차량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부동산 약정 계약서입니다. 컨설팅 업자 A씨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를 돌며 매매가 잘 안 되는 빌라 주인에게 접근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집을 팔아줄 테니 그 차익만큼 돈을 자신에게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A씨. 임차인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고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거래를 유도했습니다. 동시에 임차인 몰래 해당 빌라의 명의를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 이른바 바지 매수자에게 넘겼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임대차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인 공시가격의 150% 수준까지 끌어올려 임차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은 이런 식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150여 채의 임차인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361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임차인 대부분은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 조직 1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에 빌라를 권유하며 특혜를 제시한다면 깡통 전세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훈입니다.